부쿠레시티 루마니아의 수도 유럽의 동남부 루마니아의 수도이다. 루마니아 중부의 남카르 파티아 산맥과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의 경계를 이루는 도나우강 사이의 왈라키라 평원에 위치한다. 도시 중앙에는 북서부에서 남동부로 흐르는 담보비찰강이 흐른다. 전형적인 유럽 대륙성 기후를 가지고 있으며 연평균 기온은 20도, 연간 강수량은 585mm이다. 부쿠레시티라는 도시명은 도시를 설립한 것으로 알려진 성직자 부쿠르의 이름에서 유래했다는 주장과 루마니아어로 행복과 기쁨을 의미하는 단어인 부쿠리에서 유래했다는 주장이 있다. 부쿠레시티와 관련된 최초의 역사적 기록은 1459년에 루마니아 공국의 왈라키아 공작인 블라드 3세가 요세를 축제하였을 대로 기록되어 있다. 1862년에는 통일 루마니아 왕국의 수도가 되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를 이루었다. 도시는 중심가의 근대적 고층 건물과 편두리의 빈민가의 격차가 심한 전형적인 중동부 유럽적 양상을 띄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경공업이, 전쟁 이후에는 중공업을 중심의 산업이 발전하였다. 루마니아 전국을 잇고, 주변 유럽 국가들과 연결되는 교통의 중심지이다. 루마니아의 교육과 문화의 중심지로서 과학 아카데미, 각종 연구소, 700개에 가까운 공공도서관, 1864년에 창립된 부쿠레시티 대학교를 비롯한 30개 이상의 대학, 43개의 박물관이 있다. 1. 역사 부쿠레시티에 관한 최초의 기록에 따르면, 드라큘라의 실존 인물로 알려진 월라키아 공국의 블라드 3세의 왕은, 1459년 9월 20일 부쿠레시티에 왕궁과 요새를 건설하도록 하는 문서에 서명하였고, 이에 따라 그는 공식적으로 부쿠레시티의 설립자로 인정받고 있다. 왕궁이 건설된 이후, 블라드 제빼시는 부쿠레시티 왕궁에 몇 차례만 머물렀을 뿐, 수도는 다른 곳에 두고 있었다. 1465년 라두 3세는 부쿠레시티 왕궁을 제2의 왕궁으로 삼았다. 1458년에는 미레체아 5세가 왕궁 안에 팔라티나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는 오늘날까지 완벽한 형태로 남아있다. 16세기부터 부쿠레시티는 오스만 제국의 유럽 진출에 희생양이 되었다. 16세기 중반부터 월라키아 공국의 부쿠레시티는 오스만 제국의 간접적인 통치를 받기 시작했다. 1595년 월라키아는 오스만 제국과의 전쟁에서 패배해 부쿠레시티를 잃은 후 탈환하였지만, 트리티의 군인들에 의해 도시는 완전히 파괴되었다. 이후 시리적 위점으로 상업을 통해 도시가 재건되었다. 동부와 서부 사이의 주요 무역로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지정학적 장점을 살려 무역과 상업이 활발하였다. 17세기 즈음에는 월라키아에서 가장 부위한 도시가 되었고, 1659년 월라키아의 새로운 수도로 지정되었다. 이후 도시가 재정비되었고, 17세기 후반에는 최초의 고등교육기관인 왕립아카데미, 모고슈와이아드 왕궁, 왕립병원이 건축되었다. 19세기 혁명의 시대를 맞아, 월라키아도 독립을 위한 수차례의 혁명을 일으켰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부쿠레시티는 오스만 제국, 오스트리아,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들의 지배를 겪었다. 게다가 1847년에는 화재가 발생해 2000호 이상의 가옥이 불에 타고, 도시의 1월 3일 이상이 파괴되었다. 하지만 1859년 월라키아와 몰다비아가 연합해 루마니아 왕국을 건설하면서 부쿠레시티는 신생 루마니아 왕국의 수도가 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 중 부쿠레시티 전투에서 승리한 독일군은 부쿠레시티를 점령하고 루마니아를 강제로 물도바로 물러가도록 하여 이아시를 수도로 정했다. 1918년 해방과 함께 부쿠레시티는 다시 루마니아의 수도가 되었고, 전쟁이 종결된 후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황금기를 맞이하였다. 인구가 증가하고 신고전주의 양식의 대형 건물이 건축되었으며, 프랑스 파리를 모델로 한 공원들이 도시 전역에 조성되었다. 이 때문에 1930년대 말에는 작은 파리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루마니아가 추측국의 일원이 됨으로써 부쿠레시티는 여러 차례 연합국에 폭격을 받았다. 1940년에는 대지진이 발생해 도시의 상당 부분이 파괴되었으며, 전쟁에서 패배한 이후 소련군에 의해 점령되어 왕정이 폐지되었다. 1948년 부쿠레시티를 수도로 공산주의 국가인 루마니아 인민공화국이 형성되었고, 공산화된 루마니아에서 부쿠레시티의 많은 역사적 건축물들이 철거되고, 거대한 인민공전이 건설되는 등 사회주의 도시로 재건되었다. 1977년에는 또 한 번의 지진으로 1500명 이상의 시민들이 목숨을 잃기도 했다. 이후 1980년 후반 체제 전환의 중심지로 1989년 12월 1일 부쿠레시티 시민들이 민주화운동에 가담하면서 니콜라의 차우시에스크의 독재 정치가 종결되었다. 이 과정에서 차우시에스크를 추종하는 군인들이 시민들에게 총격을 가해 수많은 시민이 희생되기도 했다. 2007년에 유럽연합의 회원국이 되면서 유럽연합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도시의 인프라가 재정비되었다. 2. 시가 부쿠레시티시의 총면적은 227km이며 6개의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앙에서부터 방사형으로 구역을 나누어서 12시 방향의 구역 1을 두고 시계 방향으로 숫자가 매겨진다. 구역 1은 68km로 면적이 가장 넓으며 국가의 주요 행정기관과 시행정기관이 위치한다. 각각 구역의 외곽은 신시가지 및 주거지역으로 조성되어 도로가 반듯하게 잘 정비되어 있다. 중심부에 위치한 부쿠레시티 대학교 근처는 도시 교통의 중심이다. 사거리에서는 8개 방향으로 나뉘어 동서남북 방향으로 도로가 조성되어 있다. 2. 81번 도로가 사거리에서 붕괴되어 동남쪽으로 향한다. 2. 81번 도로는 사거리에서 3번 국도를 만나 동으로 향한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가로지르는 1번 국도는 부쿠레시티 대학 사거리에서 5번 국도와 만나 남쪽 불가리아와의 국경 도시 지우루지우로 향한다. 9시간은 구역 1과 구역 3의 안쪽 부분으로 일본 국도의 피아타 로마나 회전 교차로에서부터 인민궁전으로 향하는 길목인 통일광장 분수까지 이루는 지역에 해당한다. 9. 이곳에는 루마니아 아테니움, 루마니아 국립미술관, CEC 궁전, 루마니아 국립역사 박물관 등이 있다. 9. 구역 4 안쪽으로는 인민궁전이 위치한다. 부쿠레시티의 주요 상점가는 플로리스카 거리로 빅토리아 광장 오른쪽 플로리아 경계장을 따라 북쪽으로 길게 뻗어 있다. 10. 이곳에는 다양한 종류의 상점, 레스토랑, 커피숍, 그리고 술집이 즐비하다. 북동쪽 구역 2에 있는 오보리역으로 향하는 곳에는 전통시장이 형성되어 있어 관광객들과 시민들이 많이 찾는 장소이다. 한편 구역 6에 있는 발레아 까스카데로르 벼룩 시장에서는 역사적으로 오래된 물품들과 전세계 동전, 루마니아의 고대 물품들을 판매하고 있어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장소이다. 3. 기후와 자연환경 부쿠레시티는 루마니아 중부의 남카르 파티아 산맥과 발칸 반도 동부의 발칸 산맥 사이를 흐르는 도나오강 북쪽의 와일락기 앞 평원에 위치한다. 4. 도시 중앙을 거쳐 북서부에서 남동부로 흐르는 담보비찰강은 아르게슈강과 합쳐져 도나오강으로 흘러든다. 5. 남카르 파티아 산맥에서 유입되는 풍부한 물이 부쿠레시티 곳곳에 많은 호수를 만들었는데, 특히 도시의 북동쪽으로 북서부에서 분기한 담보비찰강으로부터 형성된 10개가 넘는 호수들이 있다. 5. 도시 북서부에도 담보비찰호수가 조성되어 있고, 남쪽으로는 인공적으로 조성된 공원과 호수들이 시민들의 휴식체를 제공하고 있다. 6. 기후는 전형적인 유럽 대륙성 기후를 보인다. 7. 사계절로 구분되며 평야주대의 위치에 사계절의 온도 변화가 다른 국가도시에 비해 크지 않은 편이다. 7. 여름철 평균 기온은 23도시며 7월과 8월이 가장 무덥다. 8. 40도시가 넘는 기온을 보일 때도 있지만, 습도가 20에서 30% 수준이기 때문에 음지나 실내에 들어가면 시원함을 느낄 수 있다. 8. 겨울철 평균 온도는 마이너스 4도시이다. 9. 불가리아, 헝가리아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온화한 편이다. 10. 가장 추울 때는 마이너스 20도시까지 떨어지기도 한다. 9. 부쿠레슈트의 연간 평균 강우량은 595mm이다. 10. 연평균 117일 정도 비, 눈이나 짓눈깨비가 내리는 것으로 기록된다. 10. 여름보다 봄의 강수량이 더 많다. 10. 경제와 인구 10. 부쿠레슈트는 루마니아 경제의 중심지로 2016년 기준 국가 전체 GDP의 약 20%와 산업 생산량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10. 부쿠레슈트의 경제는 산업 분야와 서비스 분야의 강점을 두고 있으며, 2000년대 이후 그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10. 루마니아의 대기업을 포함해 약 18만 개의 기업이 있다. 10. 2004년 유럽연합 가입 이후 외국인 투자와 함께 유럽연합의 보조금이 유입되면서 도시의 부동산과 건설 부문의 급속한 발전이 이루어졌고, 이는 곧 루마니아 경제 성장의 큰 원동력이 되었다. 10. 루마니아의 최대 증권거래소는 2005년에 설립된 부쿠레시티 증권거래소이다. 11. 부쿠레시티는 ICT와 인터넷 정보통신 산업에 주력하여 성장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11. 그 결과 2003년 수도의 정보기술 및 통신센터를 개설하였고 본센터를 중심으로 정보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다. 11. 다국적 기업인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IBM, 오라클 등의 루마니아 지부가 부쿠레시티에 있으며 이들은 첨단기술센터로 여겨진다. 11. 부쿠레시티의 인구는 약 210만명으로 인구멸도가 매우 높다. 11. 부쿠레시티의 인구는 19세기 중반부터 1941년까지 급속하게 증가했다. 11. 독재자 니콜라의 차우시에스크가 집권했던 1965-1989년에는 도시화 캠페인을 진행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농촌에서 도시로 인구이동이 많았다. 11. 전체 주민의 약 97.3%가 루마니아인이고 나머지는 흔히 집시라고 부르는 루마인, 헝가리인, 트리티에인, 유대인 등이다. 11. 인구의 96.1%는 루마니아정 교회 신자이고 로마가톨립교회와 이슬람교는 각각 0.5%와 0.4% 정도이다. 5. 교육, 문화 교육기관 부쿠레시티는 30개 이상의 대학교를 가지고 있는데 가장 유명하고 오랜 역사를 가진 대학교는 1694년에 설립된 부쿠레시티 대학교이다. 총 19개의 학부에 3만4천여 명이 등록되어 있는 부쿠레시티 대학교는 루마니아의 정치인들을 포함해 저명한 사회 인사들이 졸업한 대학교이다. 1818년에 설립된 부쿠레시티 공과대학교는 3만 명 이상의 학생이 등록된 로마니아의 대표적인 대학교이다. 사립대학교로는 1991년에 설립된 로마니아 아메리카 대학교가 대표적이다. 문화유적 부쿠레시티의 역사유적은 중세부터 19세기까지의 건축유적과 20세기에 건축된 현대 건축물들로 구분된다.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대표적인 유적지는 인민공전이다. 전 세계에서 정부기관으로서 미국 국방부 다음으로 큰 건물로 지상 86미터 지하 92미터로 건축되어 전체 면적이 34만 제곱미터에 이른다. 이 건물은 로마니아의 독재자 니콜라에 차우시에스크가 북한의 인민공전을 보고 감명파다 1983년 건설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는 로마니아의회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서쪽으로 약 500미터 길이의 대로 끝에 건설되었고 시내를 관통하는 담보비차강 중간 부분을 덮어 광장으로 만들었다. 혁명광장은 1989년 로마니아 체제전환을 상징하는 장소이다. 루마니아 국립미술관 앞에 조성된 혁명광장은 차우시에스크가 1989년 마지막 연설 중 분노한 시민들의 항거가 일어나 많은 사람이 사망한 장소이다. 시민들의 항거를 진압하는 도중 발사된 총탄 자국이 지금도 곳곳에 남아있다. 차우시에스크는 이곳에서 헬기를 타고 도망가다가 잡혀 총사령을 당했다. 시의 북쪽에 있는 개성문은 1919년 12월 제1차 세계대전 승전으로 트란실바니아가 로마니아에 합병되면서 건축되었다. 기존에는 묵재로 만든 건축물이었으나 1933년에 로마니아 조각가들이 27미터 높이의 석조 형태로 재건하였다. 매년 12월 1일에는 이 개성문 아래서 로마니아군의 가두행렬이 이어진다. 구시가의 로마니아 아테니움, 로마니아 국립미술관, CEC 궁전, 로마니아 국립역사박물관 등이 부쿠레슈티의 대표적인 문화유산들이다. 로마니아는 동방정교회를 신봉하지만 도시 안에서 큰 규모의 정교회 성당은 찾기 어렵다. 몇 개의 작은 규모의 성당들이 있으며 17세기와 18세기의 그리스, 비잔틴, 오스만, 르네상스 스타일의 요소를 융합된 형식으로 건축되어 있다. 구시가에 위치한 스타프로폴레우스 교회는 내부의 화려한 벽화와 정교하게 조각된 문으로 유명하다. 부쿠레슈티에는 크고 작은 공원이 많아 시민들의 휴식처로 사용되고 있다. 도시 중심에 있는 시스미지우 공원, 파리를 모델로 삼아 본떠 만든 헤라스트라우 공원은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스포츠와 레저에 이용된다. 축제 부쿠레슈티는 축제의 도시라고도 불린다. 대표적인 축제는 매년 3월 1일 열리는 봄축제로 부쿠레슈티에서 가장 오래된 행사 중 하나이다. 축제 기간에는 흰색과 빨간색 실로 만든 마르띠소르라는 장식품을 선물하는데 이 마르띠소르를 받은 사람은 3월 내내 지니다가 4월이 되면 자신이 자주 지나다니거나 좋아하는 나뭇가지에 걸어두고 소원을 빈다고 한다. 부쿠레슈티 국제음악축제는 매년 7월 초에 열리는 세계 민속음악축제로 루마니아 뿐만 아니다. 세계의 민속춤과 노래 공연이 도시 곳곳에서 진행된다. 부쿠레슈티는 고대부터 최고의 루마니아 포도주가 생산되는 곳이다. 포도수확을 기념하기 위해 9월 13일 포도수확축제가 열린다. 부쿠레슈티와 근교의 주요 와이너리에서 각종 포도주를 선보이고 정토로 만든 포도주욕조를 만나볼 수 있다. 6. 교통 부쿠레슈티는 루마니아의 교통허브이다. 시의 중심에서 동서남북으로 곧게 뻗은 도로가 외곽에 건설된 순환도로로 연결되고 순환도로는 다시 국도와 고속도로를 통해서 전국의 루마니아 도시들로 연결된다. A1 고속도로는 부쿠레슈티에서 북서부의 12우를 거쳐 제2의 도시 디미쇼아라를 거쳐 헝가리로 연결된다. A2 고속도로는 태양의 고속도로라고도 불리는데 동쪽 흑해 연안의 도시 콘스탄자로 연결된다. A3 고속도로는 북서부 도시들을 거쳐 헝가리와 연결된다. 이 밖의 북부 및 북동부의 우크라이나와 물도바뿐만 아니다 남쪽의 불가리아로 연결되는 고속도로도 잘 정비되어 있다. 부쿠레시티는 총 6개의 기차역을 가지고 있는데 중앙역은 시의 북쪽에 위치한 북역으로 루마니아 도시들뿐만 아니다 유럽의 주요 도시들 또한 연결한다. 부쿠레시티에는 총 2개의 공항이 있다. 시의 중심에서 북쪽으로 약 16km 떨어진 헨니코안도 국제공항과 도심 북쪽에서 8.5km 떨어진 아우렐볼라이코 국제공항이다. 이 공항은 1912년 루마니아의 비행학교로 운영했던 자리의 1940년 국제공항으로 건축계획을 세워 1952년에 개장하였다. 국제공항으로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비즈니스 공항이나 VIP들을 위한 공항으로 운영된다. 대중교통수단으로는 지하철, 트램, 경전철, 버스, 트롤리버스 등이 있다. 지하철과 나머지 교통수단의 운영사는 다르지만 2018년부터 하나의 스마트카드로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지하철은 M1부터 M5까지 총 5개의 노선이 63개의 역을 통과한다. M1호선은 순환선으로 부쿠레슈티 교통의 중심인 북역을 통과해 시의 내부를 순환한다. M2호선은 시의 북부에서 남부로 연결되는 노선으로 시 중심부인 피아탈 로마나와 부쿠레슈티 대학교역을 통과한다. 구시가와 주요 관광지는 이 도역 근처에 몰려있어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노선 중 하나이다. M3호선은 동쪽과 서쪽을 시의 남쪽 지역을 통과해 운행된다. M4호선과 M5호선은 남서쪽과 북서쪽에서 외곽을 연결하는 노선이다. 지하철 노선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가장 대중적인 교통수단은 버스이다. 버스는 총 85개의 노선과 25개의 야간 노선이 주요 지하철역과 연계되어 운영된다. 이 밖의 버스의 보조수단으로 이용되는 23개 노선의 트램, 15개 노선의 트롤리버스, 2개 노선의 경전철이 지하철과 버스 노선을 보조하고 있다. 구성, 낙은의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강지식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밖의 버스의 보조수단은 남서쪽과 연계되어 운영된다.